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은행의 이사회도 이번 주부터 진행되고 있죠. 눈에 띄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어제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오늘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내일은 우리은행의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번 이사회 관심사는 홍콩 ELS 자율배상안 상정 여부였는데요. 은행이 배임 문제 해소를 위해 주주총회 전 이사회의 자율배상안건을 상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이미 이사회를 마친 하나, 국민, 신한은행에서는 관련 논의가 오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와 달리 내일 열리는 우리은행 이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홍콩 ELS 판매 잔액은 400억 원대로 시중은행 중 가장 적습니다. 배상액 역시 100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배상액이 조단위에 이를 수도 있는 다른 은행에 비해 부담이 덜한 만큼 가장 먼저 선재배상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은행의 배상 비율이 기준점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다른 은행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27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 관련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주주총회 주요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금감원이 금융권의 지배구조를 지적한 만큼 이사회 개편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배구조 개편도 이번 주주총회 핵심 화두 중 하나입니다. 우선 하나금융은 이승렬 하나은행장과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를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주총회 상정했습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하나금융의 사내이사는 하명주 하나금융회장 포함 3인 체제로 확대됩니다. 통상 금융지주의 이사회는 금융지주 회장이 사내이사를 은행장이 비상임이사를 맡고 사회이사진을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합니다. 하나금융이 이런 관례를 깨는 건데요. 책임경영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입니다. 일각에선 하명주 회장의 임기가 내년에 만료되는 만큼 차기 회장감 검증을 시작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금융당국이 주문한 사회이사진 개편에도 나섭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사회이사 수를 1명씩 늘리고 여성이사도 1명에서 2명으로 늘립니다. 신한금융은 사회이사 수를 9명으로 유지하되 여성이사를 3명으로 늘립니다. KB금융은 사회이사 7명 중 3명이 이미 여성입니다. 이 외에도 KB금융은 이재근 국민은행장을 비상임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주환원 확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금융지주는 대표적인 저 PBR주로 꼽히는 만큼 시장의 기대도 클 것 같은데요. 배당이 실제로 늘었습니까? 4대 금융지주가 일제히 주주환원률을 끌어올리며 주주가치 재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연간 배당금을 3,060원으로 결정해 주주총회에서 이를 승인받을 계획입니다. 주주환원률은 2022년 27.9%에서 지난해 37.5%로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신한, 하나금융은 연간 총 주당 배당금을 각각 2,100원, 3,4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우리금융은 배당금을 1,000원으로 정하고 보유한 예금보험공사 지분 1,400억 원어치를 매입 소각했습니다. 금융지주는 단계적으로 주주환원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은행권 이사회와 금융지주 주주총회 관련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